cret 그럼 결혼 어디로 가요 어디로가요 맞춤 마트 가서 얌전히 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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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소리지르지 말고 아빠 이거 잡아줘요 나도 싫어 안줘 쟤 머리가 가발같아 이제 아빠 터널에 다녀주세요 제발 내려라 제발 내려라 너무 무서워 아아 아아 이뻐서 그래 이유나 먹어 이유나 먹어 지나간대 응?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 체리 먹을래? 체리 체리 안 먹어 먹어 체리 맛있어 응 왜 내리기 싫어서 하나 엄마가 넣어줄게 옳지 안되는거야 씨 네 괜찮아요 코도 씨도 뱉어요 고맙습니다 했어 네 천천히 이유나 천천히 계속 hem 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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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근데 이렇게 조는거 같애서 여기서 물! 저쪽으로 가면 정숙이 있는데? 엄마 나 좀 못말라 기다려 뭐? 못말라? 엄마 괜찮아 이윤이 먹어 엄마는 괜찮아 엄마 먹어 드세요 엄마 알았어 고마워 다 먹었어? 다 안났어 가자 뭐 사자고 조개조개 조개 집에 있어 아니 조개 살거야 아니 우리 저기 가리비 이거 시켜먹자 엄마 어 피조개 오케이 응 조개는 있어 집에 엄마가 이거 시켜줄게 쫄깃쫄깃한거 가리비 지금 말고 시켜줄게 가자 비가 나요 나와있으면 사는거야 어 알았어 아니요 안사도 돼 다른건 장난감이나 이런 그런거 안사도 식재 하나 살거에요? 왜? 식재 장난감이 좀 사고싶어? 아니요 우연이 아닌데 집에 갈까 이윤아 집에 안갈까 그렇게 자꾸 만짐 떨어지는데 어떡해 우리 애기 잠들었어 ㅋㅋㅋㅋ 너. 나. zech이. 나. 그러니까 천천히 하하하 아연이 이리와 거북이 같아 거북이 어떡하지 귀여워 너. 더 나가야지 저쪽으로 나가야지 야아 손 요즘 아니야 하지마 자라 그래 아니, 집 넣어야 돼서 이거 봐봐, 아인아 오, 죄송합니다 이거 봐봐, 아인아 아기 봐봐 하지마 야, 안대 채워준 거야, 안돼? 아기 편하게 자라고? 진짜 어떡할 거야, 빨리 내려줘 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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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 샀어 이유나 샀다고 잘 잤어? 이유나 이쪽으로 와, 엄마 손잡아 잘 잤어? 많이 잤어 아빠 차 여깄다 이유나